이 대사를 연님이 한번 본인이 한번 들어보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입장 한번 바꿔놓으면 어떨까 그랬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 선생님이 들을 때는 위로 진짜 안 돼요 이럴 것 같거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인생이라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진짜 엄청 소중하다는 거지 내 말은 웬만하면 용서하고 손해도 좀 보고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라 이거지 원래 용서한 사람이 다리 뻗고 자는 거거든 잘못한 사람은 못 자고 안 그래 안 그래? 이거는 뭐 물음표일 수도 있고 안 그래 뭐 이런 건가 아 그래도 정 내가 열이 받는다 그럼 이렇게 한 잔 쭉 마시고 맛있는 거 딱 먹고 푸는 거지 네 기본 설정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음 한 잔 쭉 마신다 이렇게 한 잔 쭉 마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술 마시는 상황 내가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차 한 잔 이렇게 한 잔 쭉 마시고 뭐 이렇게 해도 뭐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술을 못 마신다라고 한다면 차로 잡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보편적으로 술로 잡을 거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딱 먹고 아마 맛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안주가 뭘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죠 머릿속으로 대체할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용서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역사가 필요하죠 이 이야기를 대체 왜 하는지 아마 상대한테 용서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대사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뭐 설정하기 나름이지만 그리고 선생님 눈에는 첫 줄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인생이라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뉘앙스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겠다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인식이 들어온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부모님이 이러다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라든지 뭐 사고를 한 번 크게 겪었던지 누군가가 죽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만한 순간이 존재를 해야지 이 말이 찐이 될 겁니다 그쵸 이 인생이라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완전히 그냥 기본인 기본이에요 이 아이가 그 뒤에 말을 하는 뭐 그러니까 용서도 하는 게 좋고 뭐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에 진정성이 실리려면 이 앞에 기본이 되는 요 설정이 기본 먼저 진정성이 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지 자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이 정말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재해석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용서를 하게끔 하려고 라든지 이 친구가 지금 용서를 해야 되는 이 존재가 나와 아주 밀접한 관관련이 있어서 이 둘의 사이를 반드시 풀어야만 내가 좀 편하다든지 뭐 이러면 뭐 인생이라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걸 그냥 핑계로 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기본으로 내가 선택할 것인가 에 대한 인식이 들면 여러분들이 좀 더 훌륭한 배우일 것 같습니다 말의 흐름을 봐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외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대사 자체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라이브하게 살아있으면 되는데 이 말을 하는 의도 이 말을 대체 왜 하는지가 우리한테 믿어지느냐의 문제겠죠 자 코멘트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님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사람 같다가도 상대의 고민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느낌이 납니다 오랜만에 웰메이드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지님 뭔가 어색한데 처음 두 줄은 멀쩡하게 말하다가 마지막에 술 한잔하는 것 때문에 약간 춥기가 도는 느낌을 줘야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술하고 상관없이 뭔가 너무 말을 잘 풀어내니까 어색하다는 느낌이 든 것 같습니다 지로제로님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된 전사가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화자가 청자를 위로하려는 마음은 느껴지나 상대방이 진짜 위로를 받아서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덜할 것 같은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술자리는 아닌 느낌입니다 벤치나 놀이터 아니면 걸으면서 말하고 있게 그려집니다 술집일 필요는 없어요 술을 그냥 한잔하고 있는 상황이면 되는 거고 무찌님 화자가 상대방이 처한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있겠다 소중하다는 거지 이 부분은 발랄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친구가 시시콜콜하게 한 얘기에 대해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아주 가벼운 장면이랄까요 이거는 무찌님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냥 아주 가벼운 장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되게 좀 효과적이지 못한 해석 같아요 우리는 아주아주아주 하나의 단문을 2천명의 사람들이 덤벼들 거라서 이 단문으로 뽕을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뽕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분석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지금 연님이 하신 이 대사 자체가 그냥 라이트하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장면처럼도 느껴지지만 이렇게 해서 붙겠냐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효과적인 장면보다 좀 덜 효과적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캐치를 하셨는데 진짜 위로가 안 돼요 위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화도 안 나고 뭐 그냥 진짜 말 괜히 한 것 같은 느낌 받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요 느낌을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런 실수가 왜 나올까 하면 연님이 롤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연님이 위로하고 있는 하나의 롤을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자 이 단문은요 좀 두 개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얘기냐 아니면 네 얘기냐 이거 두 개 크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여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게 만약 내 얘기라고 한다면 나의 아픔 나의 과거 나의 역사 같은 게 좀 느껴질 겁니다 이게 트리거가 이제 상대가 된 거지만 그리고 연님도 이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인지는 하셨던 것 같아요 나의 과거 같은 분석들을 좀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이 과거에 내가 아주 집중을 해서 그런 나의 아픔 지금 지로저로님께서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된 전사가 안 느껴지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네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이 전사가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주셔도 돼요 그리고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이 상대를 위로하는 거 상대가 속상해하는 게 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얘기가 되겠죠 나도 예전에 이런 적은 있었어 근데 내가 널 보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엄청 힘든 일을 당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의 아픔을 너에게 위로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의 상황을 보니까 나도 그때 그런 적이 있었다 하면서 이 아이의 이 마음에 공감이 되고 위로하기 위한 마음으로 내가 그 전에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건 집중이 포커스가 이 아이한테 상대한테 되는 거죠 상대한테 돼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여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도저도 아니고 롤 같아요 그래서 왜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느껴지냐면 상대한테 용서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상대는 사실 그 용서를 안 해도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 됐어 말을 꺼낸 내가 바보지 뭐 이러지 않을까 그리고 얘는 착한 척하는 거고 아니 나는 널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진심은 영혼 없어 이런 거지 영혼이 아예 없지 않지 않았어요 네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영혼이 좀 덜 하지 그래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될 정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대사를 영혼님이 한 번 본인이 한 번 들어보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입장 한 번 바꿔놓으면 어떨까 그랬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 선생님이 들을 때는 아 위로 진짜 안 돼요 이럴 것 같거든 술 마지막 문장은 술을 마신다라는 것이 그렇게 막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느껴질 필요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떠한 상태다 감각 기억이 그 단문의 주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게 술이 완전 만취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한 잔 쭉 마시고 술이어도 되고 차여도 된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벤치여도 되고 놀이터여도 되고 뭐 걸으면서 말해도 사실 상관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정확하게 안 느껴줘도 돼 중요한 건 다른 거라는 거죠 하루하루가 진짜 엄청 소중하다는 거지 형식은 이런 식으로 가볍은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얘랑 나랑 친한 사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지금 죽을 일이고 내 앞에서 꺼이꺼이 운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볍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됐어 뭐 그런 일 가지고 어? 하지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유 웃기고 있네 뭐 친하면 친할수록 더 밝은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만 형식과 마음의 크기는 다르죠 이 아이한테 지금 말하려는 것보다 연기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큰데 내 말은 웬만하면 용서하고 자 그리고 내 말은 여기에서 이제 상대가 뭔가 반감을 느끼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사에 써져 있는 건 그게 지금 이야기랑 무슨 상관인데? 아니 그게 지금 이야기랑 무슨 상관인데?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웬만하면 용서하고 이러면서 너는 무슨 현자야 현자 그러면서 무지한 이 중생들아 이렇게 느껴지잖아 내가 상대라면 아주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나를 위로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약간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데요? 오늘도 좀 보고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라 이거지 원래 용서한 사람이 다리 뻗고 자는 거거든?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? 그리고 지금 상대를 되게 화난 상황으로 그렇게 잡아놓고 아니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 돈을 헐렁 다 써버리냐? 막 상대는 이러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그렇다고 약올리는지 아는 거예요? 그래도 정 내가 열이 받는다 그럼 이렇게 한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여기서 상대랑 네가 정한 꽂아놓은 보릿자루와 티키타카를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치고 너는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 내가 이렇게 치고 너는 요렇게 나오고 얘가 지금 너의 말에 수긍해 줄 거라는 전제로 하는 거지 그래도 솔직히 아깝잖아 누군 부모님한테 효도할 줄 모르냐고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래도 뭐 정열이 받으면 한잔 하고 맛있는 거 딱 푸는 거지 이러지만 야 그건 네가 지금 정한 롤이고 양심에 손을 얹으면 이 친구가 아 그래? 어 언니는 그렇게 생각해? 됐다? 나 바쁜데 먼저 갈게 이럴 것 같은데? 그래서 지금 네가 정해놓은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안... 아이 믿을 수 없는데 어 그래요 그래서 약간 요거 롤이에요 가벼운 역할이어도 롤을 연기하느냐 진심으로 연기하느냐는 똑같은 문제점은 항상 발생한다 내가 항상 연기를 롤로 대하면 아주 진지한 상황이든 가벼운 상황이든 다 롤로 대하죠 어 그리고 이 단문 분석표에서 느껴지는 것은 의도 연님의 의도는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이 안 열린 느낌이 나요 어 필요한 설정들은 좀 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생각한 것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을 겪어본 인물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필요한 설정들은 조금 했지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어떤 역할 이 사람은 그냥 어 소확행을 즐기는 어떤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을 표현하려고 한 걸까 어 약간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을 표현하려고 한 걸까 어 안 건강한데 어 건강한데 어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사람 좀 배려해 줘요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입니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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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Adventures was a